그러니까 쇼호스트 전유경이 할 수 있을 정도면 이거 진짜 일도 아니에요. 제가 보면요.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뭐 뒤에 그냥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 재질은 근데 실크 벽지 비싼 유럽산 부자재들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더 공급이고 이 프린트 자체도요. 실사같아요. 실화 같아요. 아니 실사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벽돌 그대로 인쇄했기 때문에 고급스러움을 더하고요. 그래서 영국산 에모스 앤 레닉 기계로 만든 원지에다가 그라비에 인쇄를 해서 일명 명품벅지라고 많이 불리죠. 유럽에서는요. 딱 요 크기. 요 크기가 규격화돼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혼자다 셀프로 붙일 수 있게. 근데 뭐 필바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바로 보여드릴까요. 물만 있으면 돼요. 그릇도 큰 거 필요 없어요. 대충 퐁당해가지고 그래서 일명 물에 빠진 조각벽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벽으로 쭉쭉쭉쭉쭉 가볼까요. 도배 시봉 준비 끝. 근데 이따위로 붙였다. 이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공손 막손이잖아요. 슬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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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딩.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맞추면 땡 끝. 이렇게 끝. 어머 너무 간단해요.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쵸 그쵸 그쵸. 정말 너무 빨라서 못보신 고객님들을 위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53, 34cm로 숄드 비스 사이즈 어깨 넓이기 때문에 혼자서 셀프가 가능하고요. 이런 수조 집에 없어요. 괜찮아요. 조그만한 대하 있으면 이렇게 넣으세요. 일부러 구기실 필요는 없지만 넣었다 뺐어요. 도배 준비 끝. 도배 준비 끝났어요. 어머 실크 벽지인데 이렇게 구겨진 거 붙여도 돼요? 자 묻혔습니다. 손 재주 없으세요? 상관없어요. 슬라이딩 슬라이딩 슬라이딩. 자 어디까지 올라가나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서리만 이렇게 쫙 맞춰주시면 시공 준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겹쳐 붙이지 마시고요. 그냥 대충 맞춰가지고 문지르지도 마세요. 이렇게 그냥 풀이 빠지니까. 안에 공기가 있더라도 그냥 두면 조각벽지이기 때문에 사이사이로 빠져요. 그래서 쫙 펴져요. 그래요. 근데 자 보세요. 일반 그냥 실크 벽지인데 이 벽지가 어떻게 해서 벽에 붙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좀 믿을 수가 없어요 하시는 고객님들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그냥 물에만 넣었다 뺐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뒤를 보시면 슬슬슬슬 없던 게 생겨났습니다. 쫙 보이시나요? 어머 세상에 신기하다. 이게 지금 유럽산 풀이에요.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 검증된 풀인데 압축 건조 방식으로 벽지 뒤에 다다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벽에 붙으면 아름다운 벽지가 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정말 이 재료 자체가 원재료 부자재 자체가 달라요. 일명 유럽형 실크 벽지. 어떻게 물에 퐁당 그냥 빠져나왔을 뿐인데 이렇게 잘 붙고 좋을까? 고급스럽죠. 되게 고급지죠. 실크 벽지거든요. 유럽산 원부자재 11가지 유해물질 테스트 완료. 그래서 저도 따라 이 방에 해줬습니다. 유럽시 인증까지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가 한 세트가 60배 가거든요. 거기에 무료 채워분 두 장 더 드려요. 지금 이벽 이벽을 색깔은 물론 다른 종류로 했지만 하나 세트로 했을 때 이게 다. 저희가 62장을 지금 스튜디오를 한 건데 이 정도 넓이가 되는데요. 이 정도로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 집 아파트인데 방 3, 4개 있어요 하시는 분들 거실 한 면 다 붙고요. 방은 2면 붙으시니까 충분히 인테리어 하실 수 있고. 우리가 인테리어 막상 하려고 하면 이런 집에 있는 가구들, 김치 냉장고, 에어컨 다 빼서 옮겨야 되잖아. 힘들어. 영약해. 어떻게 해. 그런데 저희는 조각 벽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보시기에는 롤벽지 같지만 짜잔. 이렇게 뒤에 주먹 하나 들어갈 공간만 있으면 이력의 끝. 너무 편하죠. 너무 편하시죠.